네 안녕하세요 단곰입니다 오늘 영상은 레이드 클리어에 대한 공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패턴 분석 영상도 아니고 그냥 플레이를 한 거에 대한 소감, 후기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어도 못한 놈이 무슨 후기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 뭐 그냥 한번 플레이해본 입장으로서 소감 정도는 한번 후기 정도는 시부릴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딱 서버가 점검이 풀리 끝나자마자 바로 게임을 켜서 저 사전에 인원들을 구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생짜배기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바로 레이드 공파 파티원들을 열심히 구했고요 구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16명을 모아서 될 수 있으면은 5만 이상으로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마땅히 구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그냥 헤딩할 수 있는 점수부터 한 5만 2천까지 그 다양한 분포도의 인원을 거쳐서 일단 각 파티마다 각 공대 라인마다 파랑매 한 명씩 넣어서 그렇게 그렇게 구해서 4.6부터 5.2까지 다양한 인원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공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 공대 인원들이 보시면은 뭐 여기 1파티 1공격대 부터 이제 4라인까지 해가지고 뭐 많은 직업들이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그냥 가리지 않고 뭐 라이브 하면서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까지도 다 받아 가지고 출발을 했죠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래서 플레이 하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전을 하면서 뭐 트라이도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각자 돌면서 이게 처음에 중국 서버에 있는 그 패턴 같은 게 이미 공략 글 같은 게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미 올라왔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보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뛰어들었어야 뭐 재미도 있고 직접 해보면서 분석하고 그런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했고 이게 또 공팟이 공팟이다 보니까 사실 소통 의사소통이 힘들어요 모든 걸 채팅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다 같이 뛰어들어야 되는 거나 다 같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채팅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바로바로 그 디스코드로 각자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좀 수월한데 사실상 이게 뭐 같은 클랜 아니면 미리 구한 고정팟 요 두 가지가 아닌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팟으로 뛰어드는 건데 공팟 가서 여러분 디코 아시죠? 디코 16명 다 초대하는 것도 일 그것도 진짜 일이거든요 뭐 중간중간에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뭐 디스코드로 하는 게 어떻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 16명 또 디코 또 뭐 옹기종기 모으는 것도 그것도 일이라 디코는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힘드냐면 이게 아 이게 무슨 특정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패턴에 대해서 각자 끝나고 얘기를 하겠죠 그 대기하는 그 장소 앞에서 뭐 이게 문제였다 방금 거 이렇게 문제였는데 이런 이런 점 보완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자 라고 하고 들어가도 마치 들어가면 다 잊어버려 그냥 마치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들은 것처럼 그 보완점을 얘기해도 그 보완점을 지켜주지 않는 분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두 번째 용패턴 갔을 때 용패턴 중간중간에 이제 구슬 같은 게 나와요 그 혈구가 나옵니다 혈구 그 혈구를 먹지 않으면 즉사 패턴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알려줍니다 혈구 패턴을 먼저 해결하고 어?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정 나왔을 때 돌진하는 거 그게 원래 돌진하기 전에 패턴이 나와야 그러니까 그 패턴이 돌진하기 전에 표식이 나와야 되는데 돌진하면서 표식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선한 문제점으로는 그러면은 딱 수정 패턴 나왔을 때 그냥 다 같이 모두 수정에 가있자 그리고 수정 위치를 핑으로 알려주자 그러면은 돌진하고 나서도 패턴 나왔을 때 대처가 가능하니까 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여러 번 실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1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쉽게 깼지만 이 파멸의 그림자 도그마 2페 같은 경우는 정말 트라이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2시간 반? 네 한 2시간 넘게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 2시간 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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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오래오래오래오래해서 깼죠 깨기는 깼습니다 그래서 막 아 이게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니까 어느 순간 소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계속된 트라이로 지치고 짜증나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다들 공략을 모르는 상태고 이러면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해서 이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지쳐버리니까 말도 없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쫑난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근데 용 도전하기 전에 1페 하고서는 2페에 들어갈 즈음에 한 분이 나갔어요 뭐 개인적인 사정 같은 게 생기셨는지 이제 뭐 볼일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정확히 말하면은 뭐 차 빼러 가신다고 차 빼 달라고 하셔가지고 차 빼러 가신다고 나가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거를 도전하고 있을 그 당시에는 몰랐죠 몰라가지고 아 우리 그래도 한번 한 명 나갔지만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트라이를 한 건데 방송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거지만 이제 뭐 나중에 마지막 관문이 되면은 거기서는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뭐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15명으로 열심히 트라이를 했지만 뭐 결국에는 안 됐다 왜냐면은 여기 이제 도착하고 나서 음 여기 도착하고 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라고 말은 계속 했지만 아 다 꺾였어요 모두 모두의 의지가 꺾여버렸고 이게 여기 3페에서는 이제 뭐 내부에서 터지고 외부에서 터지고 각 라운드만 터지는 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뭐 채팅으로 서로 알려줍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채팅은 다 개같이 안 쳐요 알려주자고 말은 하는데 뭐 치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죽어버리고 그리고 저희도 뭐 저희 라인도 실수를 하니까 뭐 죽기도 하는데 말수도 굉장히 적어지고 힘들죠 뭐 힘들었고 이제 뭐 하면서 한 3시간 넘게 트라이 했으면 지칠 만 하죠 저도 지쳤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냥 나가버리면 이제 입장 회수 날리는 거고 이왕 도전한 거 클리어까지 한번 달려보고 싶었는데 이제 한두 명이 슬슬 아 여기까지 합시다 지친다 그만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 가버리는 거야 제가 다른 RPG 게임 할 때도 레이드 같은 거 갈 때 공팟을 좀 혐오하거든요 이런 서로 안 맞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도 좀 약간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공팟을 좀 좋아해 보려고 다 같이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해보는 그런 다양함을 겪어보려고 공팟을 좀 애용하는 편이긴 한데 다시금 또 이렇게 공팟 혐오가 생기더라고요 아 뭐 요즘 시대에 16인 레이드가 맞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한 8인 레이드 정도까지만 됐어도 수월했을 것 같은데 일단 사람을 구하는 것도 문제고 뭐 그에 맞춰서 파랑매분들을 모집하는 것도 문제고 근데 뭐 또 이제 공략 같은 거 보고 이제 숙련 좀 되면은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이 처음이고 첫 날이고 첫 시도고 이러다 보니까 더 그러지 않았나 이게 공팟으로 서로 뭐 아는 사람들 클레넌 16명 구해서 가면은 사실 누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할 명분이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6명 모르는 사람 16명이 들어가 있어 파티를 해 중간에 누가 뭐 저 사정 있어서 나가볼게요 나가버리는 순간 15명 병신되는 거거든요 야 할게 야 말을 잃어버린다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실어증이 걸려버린다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한 명의 그걸로 인해서 나머지 15명이 피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공팟 혐오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 참고로 다들 뭐 그만하자고 뭐 공대장님이 중단하셔야 된다고 중단했는데 이렇게 중단해봤자 횟수는 돌아오지 않아요 횟수는 없어요 횟수는 돌아오지 않고 그날 중단했으면 끝이야 그리고 채팅창에 뭐 강종을 했는데도 입장 횟수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걸 보면 횟수는 안 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이거 중단하게 하면 입장에서 돌려주니까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레이드 가실 거면 될 수 있으면 내실을 좀 꽉꽉 채워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비 숙련도 좀 잘 올리시고 카드도 좀 잘 올리시고 솔직히 16명이라 제가 템까지 막 하나하나 열심히 보진 않았어요 그냥 장비 숙련 위주로만 좀 보고 출발을 했던 거였는데 딜 넣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초행길이고 그런 거에 문제만 있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요 오늘 당연히 클리어를 할 거라고 생각했고 오늘 바로 딱 레이드 도는 거 클리어 한 다음에 바로 방송 종료하고 이제 저 혼자 대본 적고 클리어 영상 패턴이나 분석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사진마다 편집해가지고 그런 영상을 만들 준비로 정말 기대감이 엄청 컸었는데 당일날 정말 아무것도 못해버리고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너무 멘탈이 그냥 깨져버리더라고요 한순간에 당연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걸 당연하게 못해버리니까 아 아 예 그래서 뭐 일단 오늘은 제가 클리어를 못해서 내일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이 갔던 분들 몇 명 귓속말을 보내봤어요 내일도 혹시 트라이 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명 정도 모셔보고 좀 파티를 진득하니 구해서 한번 클리어를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스코드는 안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파티를 가려고 디스코드를 구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들 어떤 게임을 하든 파티 구해서 그냥 뭐 서로 대화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일반 보통 평범한 그런 거니까 내일도 한번 그런 방식으로 클리어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분들이 먼저 나서서 디스코드를 하자고 제안을 하시면 할 수는 있겠지만 내일은 좀 클리어를 했으면 좋겠네요 16명 중 아무도 사정이 있다고 나가지 않고 튕긴다거나 탈주를 한다거나 마음이 꺾여버린다거나 그러지 않고 16명 사이좋게 클리어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후기라고 해놓고 약간 좀 하소연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 짧게 읊자면 16인 레이드 좀 오바다 레이드 처음 나와서 어려운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랑 별개로 가뜩이나 유저도 없는 게임에서 16명씩 오는 게 쉽지는 않다 솔직히 한 최소 6인에서 한 8인 레이드가 적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대는 같은 공대지만 같은 라인이 그러니까 같은 1파티 2파티 3파티 4파티 같은 파티가 아니면 파랑매의 붕어빵을 못 먹는 게 좀 불편하다 정도 나머지는 뭐 딱히 문제되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재밌었어요 트라이를 해보는 것도 재밌었고 처음 해보는 레이드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재밌었고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이제 클리어를 클리어까지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가 제 전부입니다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웠다 내일은 클리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우리 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보존하셔서 클리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일은 클리어할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클리어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spons 음 봐 반 flash 정확한 다른 ways 5 6